네, 반갑습니다. 유진투자증권이죠. 주식상품권 떴고요. 그렇게 큰 혜택은 아닌데 확실한 수익이니까 10만원 사면 1인당 한 달에 10만원 최대 등록이고 5천원 혜택이고요. 옥션에서 유진투자증권이라고 검색하면 상품권이 몇 개 나오는데 그중에 5만원권, 구매할인 2% 있고요. 등록하면 추가로 3%를 지급한다고 합니다. 총 5천원 혜택이고 1인당 월 10만원 등록이 가능하고 비대면 계좌 가진 고객들 가능하고 등록 후 국내 주식 매수에 사용하면 되는데 뭐 10만원어치 다 살 필요는 없고요. 일부만 사면 출금이 가능하고 상품권 잔여 금액에 대해 익일에 출금 및 이태가 가능합니다. 구매일 기준 93일 이내 등록이 가능하고 상품권 복사하고 유진투자 앱에서 메뉴 주식 선물 옵션 주식 잔고 주식상품권 등록해서 등록하면 되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구매가 기준 90% 환불 처리가 되니까 까먹지 말고 해야겠죠. 혹시나 저처럼 오늘 한투 계좌 청약한 분들 유진투자증권 휴면으로 계속 내비두는 분들은 하면 안되겠죠. 현재 18시 기준이고요. 수량은 한 2,300개 정도 남았네요. 링크는 제목 밑에 더보기에 남겨드리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